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웅의 플러그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올해 마지막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틀 전 쇼케이스를 했었죠 선공개 카운트다운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도 와주시고 봐주신 덕분에 재미있게 되게 했었는데 저희가 발매를 하기 전에 쇼케이스를 한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설렘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되게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뭔가 신기하게도 첫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늘에서도 이런 축복을 내려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쇼케이스를 잘 마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미니 5집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활동 시작인데 건강이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즐겁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 음악방송 와주시는 분들 모두모두 요즘 날씨 너무너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꼭 건강히 우리 활동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5집이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되게 코믹적인 부분 그런 만화 같은 요소들 그런 씬도 되게 많이 있었고 되게 재치있게 유쾌하게 나오면서도 또 저희 멋진 모습들 잘 담긴 것 같아서 되게 되게 재미있게 봤고 저희 지금까지 컴백했던 타이틀곡 뮤비들 중에서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멤버들 전체중에서 처음으로 운전신이 나왔잖아요 네 운전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카리스마 있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제 원더케이도 해서 카운트 댄스도 공개를 하고 네 이런저런 콘텐츠들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저희 이번 활동 다양한 콘텐츠들 좀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다양한 곳에서 많은 모습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첫 음악방송 활동이에요 시작이 되는데 뮤직뱅크로 시작을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또 응원법은 얼마나 크게 외쳐주실지 떨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활동 다 같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네 잘 마무리하고 좋은 추억으로 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직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직부터 오직 활동부터 재미있게 잘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